송재은에게, 메바에, 송재은. 전지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메바에 손짓군이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대0, 수원 도시공사가 앞서갑니다. 지금은 패스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고요. 송재은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지금 굉장히 패스기를 잘 봐줬던, 그것을 메바에가 받아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지만, 김정미 골키퍼의 손에 맞았지만, 김정미 골키퍼를 통과해서 그대로 골레트를 흔들었습니다. 빠르게! 두 선수의 스프리터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요. 왼쪽 측면 코너킥 만들어냈습니다. 권은솜.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헤더! 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자책골이 연결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수원 도시공사가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뺏기나요? 문미라! 공을 지켜줬고요. 패스 연결. 압박으로 따냈습니다. 손아현. 왼쪽 바라봤고요. 최유정이 갑니다. 최유정. 정확하게 보고 외면 크로스 올렸습니다. 정설빈 쪽으로 향했고요. 정설빈. 자, 김다래. 찍어줬습니다. 웨우 슈팅! 들어갔습니다. 손아현의 추격 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후반전 82분. 교차 투입된 손아현이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후반전 82분.